안녕하세요. 게임 UMPC러버스. 이루다윤은 GPDMAX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GPDMAX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을때에는 저는 어떤 뉴스 비디오를 만들었지요. 2021년에 2021의 가능한 리리스의 가능한 리리스의 GPDMAX 2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GPD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디고고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DMAX 뉴스 비디오를 하지 않으며 GPD는 정보를 위해서 잘 만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GPDMAX 클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GPDMAX 클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GPD가 인기고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부 모두 적용합니다. 월여행 주에 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프티가 거의 다 영상에서 전반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니예요 오피셜 업데이터 없죠 그런데 사실 지프티캡이ber도 과정을culى 댓글에서 월 Straits과 인디 고고에 대한 문화부분을 적용할 것입니다 네, 지프티 맥 시퍼를 구할 필요가 없으시면 부족하실 시간이 살 필요해요 기쁘면, 유투르 게이머트론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전용 사업을 계속해서 드립디마x 시스템을 기록한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게이머트론 드립디마x 시스템 업데이트 영상이 안 되었다면, 드립디마x 클라우드 펀딩이 끝난 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드립디마x 기존 전부 드립디마x 배치를 전해 지민자들이 제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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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했을 때, 그들은 전용 사업을 찾았죠. 많은 전용 사업을 제작하는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전체 시스템은 중국과 인디고고 백허드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Driftit employee 양은 다음 배치의 인디고고 백허드입니다. 이제는 28년에 Driftit Max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어제 Driftit의 디스코드의 상황이 Driftit의 오피셜 디스코드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Driftit employee 양은 다행히 디디디 고고 백허드에 있는 Driftit Max의 배치를 토대로 인디고고 백허드에 대한 조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종 인디고고 캠페인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 Driftit Max의 목요일은 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체로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Driftit의 UL's by DFL주의 신형 등장을 통해 너무 짧은데 다른 프로덕트도 문제가 필요해요. 단순한 문제는, 오피셜 인디고그 업데이트가 없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확한 데이트도 없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 필요할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